우리 텃밭을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세워서 막았어요. 작년에는 막 수박이니 뭐니 감자니 무슨 양파도 그러고 다 그냥 이게 도둑 맞아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대나무를 설치했어요. 저 위의 집에서도 그냥 밑에다 쓰레기를 던지고 아주 그냥 농작물을 해손을 시키고 가요. 그리고 저기 쓰레기를 던져놓고는 깔깔거리고 농사 짓고 있으면 웃으면서 아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. 와인 하수인들이 뭐 달달이 와인 기업한테 돈을 먹으면서 우리한테 해코지하고 농작물을 해손시키고 갖다 짓밟아 버리고 그걸 저기 저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그 다음날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걸 전부 또 그 한 30장 내는 그 쓰레기 치킨타월 쓰레기를 다 해소해 갔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수박 심으면 다 수박을 훔쳐가요. 아, 네, 너무 좋은데. 감사합니다.